예 안녕하세요 단양바이소리입니다. 재밌어가지고 더 만들었네요 보름달 밑에는 세네카하고 마모네디움을 숙제를 했구요 나무의 홈파인 데다가 세네카이 있구요 올라와가지고 보름달을 붙이구요 하산석을 붙여가지고 애기 거미바이소로 시계를 했네요 여기도 맨날 돌을 붙여가지고 하트바이소로 하고 프랑스와 하고 붉은 바이소를 시계를 했습니다 여전히 다른떠구요 저 다룬 우리 돌대가리모임 혜원께서 기증을 한겁니다 돌대가리모임 회장이시다 어떤 놈이오? 있습니다 돌대가리모임 회장은 아무나 못해 꼽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자리야 해장 오늘 아침에 요 4개 만들었구요 요 앞전에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골든바이소리 이제 칼라가 조금 올라오네요 작은 사람 만들어봤습니다 작은 사람 만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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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